우리가 조선에서 만났었단 말이지? 박한회가 세자민의 동생이라고요? 내가 태용 씨 없애달라고 했잖아. 태용 씨가 태용 씨 맞는다며. 장 회장님, 용태무 본부장입니다. 페네랑 용태무 본부장은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? 이런 스위트룸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박하엄마라는 건 말이 안 돼. 인지야, 엄마가 뭐 해줄 건 없니? 없어요. 박하건 전부 내가 가질 거야.